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은 필수 캐롤리치스 네 안녕하세요 잇질마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그루스입니다 네 옆에 시그루스 자 한일전 룰이구요 개막전 룰은 아니고 이제 한일전의 룰이고 18선수 18선수 밀어내기 방식의 1번에 어떤 선수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수인지 샌드백선수입니다 샌드백선수 있습니다 무상성의 샌드백이거든요 어떤 선수가 와도 지금 몸풀고 있죠 샌드백 화이팅 자 바로 들어갑니다 시작합니다 아 처음부터 동키죠 이네 네 샌드백 선수가 최근에 정말 기세가 좋거든요 그쵸 독도 선수 뽑혔고 화이팅 백기스 잡기 한 번 더 백기스 네 아 두 번째에는 두 번이 안 되겠죠 히트하기 기가 막혔어요 어 어 질렀네요 네 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샌드백이나 뭐 ật sob HHH 오늘 18점까지 가야되기 때문에 서로 막.. 지르는 것 다 맞고 있거든요 오우 pessim용 트리istaHP 먼저 켭니다 먼저 켜 다jä야 fordi 지르는 거 맞고 지르는 powdered regards 그리고 이게 시작부터 서로 약간 기대 잡으려고 막 찔렀어요 맞습니다 이게 대회에 프레셔가 있거든요 어 승용 잘 쳤고 어어어 요번에 낚았어요 하지만 자리만 뒤겠죠? 방룡범 다음에 2선 다 잡기 아 요번 승용 안치고 그냥 굉장히 유리해졌죠 나한! 나한 실패! 도말로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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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실 선수들한테 선수들이 1번에 누구 안칠지 회의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감히 가서 얘기했어요 이거는 무상성에 샌드백이 나가서 기세 한번 딱 잡아주고 도발로 딱 마무리하면 끝난다! 오늘 경기 끝날 수도 있다 지금 마지막에 멘탈까지 완전히 부숴놨거든요 어쨌든 로라도 약간 반반 싸움 네 맞습니다 반반 찍힌 분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정신 놓고 아 로라 나왔네 제가 알기로 샌드백 선수가 로라 처리 잘하는 거라 아 그렇죠 한국에는 줌팔 있잖아요 줌팔 있는데 잘하고 있거든요 로라도 로라의 장품은 하단이 좀 많이 비어요 어 되키죠? 네 한번더 어 플러스 2에서 심히 아우 이거거든요 이게 사실 무섭거든요 그렇죠 로라가 승용 잘 나왔고 로라가 원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리고 오는 상황을 생각하면 상당히 셀 수 있네요 오우 느린 장풍이었어요 오오오오오오 빠른 장풍 근데 트리거 있거든요 트리거를 히트하면서 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샌드백 선수가 그냥 켜도 되는데 어이거 아 용 바스네요 네 어 뒤잡기 스눅팔 각도 이제는 슬슬 나오고요 스눅팔 각도 스눅팔 각도 수직점프 승용 고승용으로 내려찍으면서 라운드 가져오는 샌드백 지금 하이타린 선수가 무리에서 들어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수직점프 좀 많이 그쵸! 잘못했으면 안! 앉아중에... 아 난 비는거 잘 때리고 있어요! 카운터 확인! 리셋! 오오오! 기다렸거든요? 서로 기다렸어요! ES 나올까봐 쉬미... 실패! 어! 아! 승용망 왔어요! 아 이거 세게 맞거든요? 아! 아 됐습니다! 끌승 아니에요? 틀리고가 있기 때문에... 틀리고 있습니다! 지르고 킹이 던... 오오오! 틀리고 틀리고! 강요권! 다음에 이승박! 아! 잡기! 백기습 잡기! 아직 안 끝났고! 아... 뒤로 백점프하면서... 참공과 같이 맞으면서... 아이타니 선수가 라운드 맞춰줍니다! 근데 게이트 상황은 유리하거든요? 하나 써주고... 백기습! 붙는 용도죠? 방금 백기습은... 장풍! 오오오오! 이거 조금 운이 안좋았거든요? 운이 안좋았어요! 어? 운권 잘 따렸고! 박력권! 박력권까지! 다음에 여기서! 와! 와! 이거 센데요! 이거 센데요!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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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아! 자결! 승용! CA까지! 샌드백! 샌드백! 하하하하핳ㅎㅎㅎㅎㅎ 역시! 역시 샌드백이다! 역시 샌드백입니다! 샌드백 선수! 무상성의 샌드백! 자... 에이타 선수의 샌스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저쪽에서 지금 박스치고 난리 났습니다 우리 지금 뒤에 분위기 좋아요 저희도 좋거든요 지금 에이터 세스 나왔죠 굉장히 높은 확률로 지르는 사람이죠? 많이 좀 잘 질러요 옛날부터 뭐 캔 하기 전에 고옥키 할 때도 많이 질렀거든요 스팟폭 때 고옥키 할 때도 많이 질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종이 스테코 그리고 트리거 1에 잘 때린데요 너무 잘 때린데요 샌드백 V스킬 원을 가져왔다는 건 자결 훔쳐가는 건데 사실 자결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사면 승락은 기분 좋게 바꾸나고 그렇죠 거리 조절 이게 V스킬 거리 보는 건데 아 이거 나꼈거든요 EX 우라우라 구석까지 갑니다 잡기 잡기 이거 이득기 방금은 강이었죠 이거 에이터 씩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트리거 있어요 그리고 우리 트리거 있습니다 트리거 있어요 트리거 있어요 저쪽은 조금 못 채웠거든요 네 칠지 말지 지금 저공검을 할지 말지 고공검을 할지 말지 저공검 검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아 승룡을 치네요 저거를 쫄지 않습니다 에이터가 쫄지 않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이게 단판이어도 단판이어도 사실 에이터가 더 무서워요 에이터가 길어지면 승룡 이제 다운로드가 지막이 높은데 ause 공격 공격 찍어놓고 어 자기가 들어갔어요 저게 죽음으로 가는 구간이거든요 그쵸 스포시 에이터죠 막았어요 그리고 트리거 스턴까지 볼 수 있죠 스턴까지 여기입니다 역으로 지금 우와 취미하는 과정에 앉아준빨 긁어버렸어요 대단합니다 퓨드도 켜졌고 창공이 있거든요 그쵸 이거죠 고우퀸 이겁니다 창공쓰고 다행입니다 이건 앞잡기 창공 한 번 더 있거든요 다대미사도 생각할 수 있고 할거 많아요 자리받기고 앞잡기였어요 으아아아아아아아 여기서 이걸? 왜냐면 저기서 중반이 가다 저기 가다하면 승용 CA까지 나왔겠죠 가잼사까지 생각을 한건데 가잼사 안갔으니까 땡큐 땡큐 게이지 아직 다 있습니다 확인 못된거에요 이상 구석으로 갑니다 아 이거 아프거든요 스턴 보고있죠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아 자결 승용 스테이이이이이이 으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 지금 세대미 신났어요 뒤에서 와아 세리보디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Gol 스테이이이이이이이이 아 저거 추가타를 선택하시나요? 자연빅 자연빅 이거 계속해야해요 잠보가 시그루스 선수가 이겨줬으면 좋겠는데 리버설은 좀 적극이오가네요 아프거든요 몹시 달심 이거는 탕 유인신을 달심 유인신이 꺾었네요 시그루스를 잡아내면서 시그루스 선수를 내려보냈습니다 아 샌드백 다시 나옵니다 샌드백이 다시 나옵니다 한국 선수 샌드백입니다 다시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샌드백 선수가 다시 한번 3연승한다 그러면은 뭐 오늘 주인공 되는 겁니다 제가 진짜 버튼을 세우고 미쳤어요 아쿠마 그리고 다시 샌드백 선수 오늘 나오자마자 첫 번째로 나와서 3연승 바로 하고 지금 다시 제 빙자 이거죠 지금 라이프 안달았어요 네 스코어는 5대6 진짜 샌드백 선수가 3승한거 아니었으면 정말 컸어요 지금 스코어 지고 있었을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나한 한번 쌩으로 써봤고 몸으로 한번 밀어봤지만 아 드릴킥이 완전 이득으로 깔렸고 방금은 자 잠만 장풍 달심 2기 때문에 어우 대공 잘 먹고요 진짜 좀 어 여기서 오오 오 오 오 오 오 이제부터거든요 고기 이제부터에요 트리거를 해주세요 잡기 오오오 오오오 그냥 뎅게이를 올라가면서 써 버렸습니다 트릭어만 잘 켜지면 좋겠는데요? 오치 선수가 옛날부터 달고 달았거든요? 안 눌러요 누르지도 않아요 잘 아직 안 끝났고 트리거 강가 잡기 네 수목살 있어요 수목살 있어요 와 요거 오케이를 이거를 지금 이거를 올라준다 너무 고민하지 않았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피해 계속 없었기 때문에 차력이 없어서 조금 고민한 것 같습니다 중발 자결 잘 통했고 잡기 안 푸는 거 좀 많이 노출됐죠 이제는 두 번이나 걸렸기 때문에 자결 강발 강발 오오오 괜찮습니다 이게 뭐 데미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 자리 바뀐 게 좀 큰 거 같은데 어어어 잘 먹었어요 차라리 그냥 승용 썼어도 저게 이게 오프라인이랑 또 좀 다르기 때문에 예예 맞습니다 미스가 좀 나왔어요 샌드백은? 오 샌드백 좋습니다 샌드백 좋아요 네 잡기 잘 풀고 와아 좋았습니다 이거 잡는 척하고 앉아 걸어가서 앉아 죽였었거든요 방금은 어떻게 보면 아쿠바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운전 파이 카운터 오오 백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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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거든요 백기스 크거든요 백기스 크거든요 작게 안 풀어요 끝까지 안 풀어 모치 네 뒤로 뒤로 저 백텔포를 한 번씩은 좀 티내줄 필요는 있어요 아무리 공중이어도 그렇죠 네 오오 지금 잘 때리겠는데 오오 자고 모치의 승리 선언을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뭔데 승리 선언을 하냐 이거 그렇죠 그렇죠 우와 네 샌드백 선수가 이겼어요 샌드백 선수가 네 잡기로 승인을 가져갑니다 잡기를 누르면서 네 네 아 화면이 좀 빨리 들어갔는데 화면이 좀 빨리 돌아갔거든요 요번에 네 마지막에 잡기로 좀 빨리 마무리 했습니다 네 한자가 아아 이게 이렇게 되네요 장풍 뚫으면서 네 범위랑 계속 이지 걸거든요 네 아우 이거 아까도 보고 있었거든요 여기 있어도 리셋만 당하면 되거든요 네 정력 이지만 걸리면 되거든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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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아 아 가뎜사가 있어서 시간도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 갑니다 어 잡기 어 잡기 아 잡기 버리세요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점을 쓰네요 자 지금은 네 어 샌드백이네요 샌드백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6-14 남은 스코어는 일본적으로 2점 따면은 승리하고요 그리고 한국은 4점 네 4점이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아이자트 2에요 약간 까마두기처럼 쓴 것 같거든요 몸으로 밀겠다 벽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 정말 히트 확인 기가 막혔고 샌드백 기다리고 있구요 원거리에서 샌스의 안좌강발이 조금 크게 작용 아예 더 빠져서 장풍을 쓴다던가 펀치 노린다던가 완전 낚였네요 크라이드 오우 쉬미 아 저거 움직이는 거 보세요 아니 앞에서 낚시를 안 쏘는 샌드백스 되잖아요 네 아 저 앞에다 가 어 터뜨려 버리고 연습이 많이 되있네요 자리 박고 뭐 동일합니다 여기 부터거든요 샌드백 샌드백 잡기 샤아악 샌드백 마지막에 닿는 척 이게 구석가면 모모치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얘가 인간인으로 걸릴 수 밖에 없거든요 그냥 동네 세트라고 생각해도 돼요 네네 여기 점수 여기서 지금 EX 게이자 하나 썼거든요 모모치도 자 자 이제 한 방입니다 장풍 장풍 앉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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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기 기가 막았고 샌드백 되는 날입니다 자 저공동구간만 기다리면 되는데 오 오 오 스턴 스턴 아 아 아 아 아 근데 아 이제는 안 낫죠 이제는 안 낫게요 그냥 기본기 가드 하더라도 차라리 네 괜히 저걸 치려고 하다가 손해를 너무 크게 볼 수 있던데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 괜찮아요. 아직 안 끝났어요. 튼 거기도 있고요. 아 이거 리본을 치라는 소리인데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았어요. 마지막에 한 번 못 참았어요. 마지막에 한 번. 아 있습니다. 하지만 게이지 상황 많이 유리하거든요.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모모치 선수가 이번 연습이 잘 되어 있네요. 위트릭어. 거리 조절. 답다 대려고 했는데. 그걸 확인하고 또. 저거 건너 보세요. 앞으로 왔다 안고. 뒤로 왔다 안고. 거리 조절이거든요. 완전히. 거리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됐네요. 기가 막히게 되네요. 아 메트레이드. 오 안 나오고 잡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 구간 괜찮습니다. 이 구간 괜찮습니다. 어 뒤잡기. 트리거가 좀 켜줘야 돼요. 트리거가 켜줘야 되거든요. 오! 잘 맞고. 당뇨권. 가입하네요. 할 수 있는 구간까지 왔어요. 샌드백. 샌드백 다 왔어요. 샌드백 다 왔어요. 샌드백 다 왔어요. 오. 요거를. 저거 저렇게 친다고요? 하나 둘 셋 셋. 오. 정력이지. 야. 아. 이거를 어떻게 뽑니까. 아니 모모 씨언스 진짜 너무 잘하는데 오늘. 모모 씨. 네. 여기서. 아. 여기 나오면서. 아. 아. 여기까지는 뭐 선수들이 안 오고 있고. 샌드백 선수 한번 만나볼까요. 샌드백 선수. 샌드팩 선수 모셨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초반에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고 너무 잘해주셨고 끝인가요? 좋은 분위기였고 물어봐주시면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강제로 1번으로 내보냈는데 약간 머무머무를 거렸잖아요 본인이 원했던 포지션이 좀 있었을까? 저는 그래도 한 중간쯤 아니면 주인공이치 그런쯤에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막판에 계속 있었잖아요 막판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처음 나가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약간 그래도 의외였지 않나 어떻게 보면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막상 그래도 조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렉 문제가 사그라들다가 생겼다가 제가 워로드를 괜히 2개 찍은 게 아니라서 온라인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어떤 렉이 있어도 초반에 상태가 제일 심했던 것 같은데 최고의 선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떻게 참여하신 소감 한번 이거는 승패를 떠나가지고 정말 여기 올 때부터 되게 즐거워가지고 차에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오랜만에 맑기 조금만 더 가까이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모이는 자리고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함께 게임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단합이 된다는 게 정말 너무 오랜만이고 굉장히 또 뭔가 한일전이라 하니까 아니니까 또 이제 굉장히 또 열정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도 제가 승은 제일 많이 했죠? 아 그렇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래가지고 좀 그것도 좀 3연승 저 혼자밖에 못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것도 좀 이제 인위가 있는 것 같고 아 챙겨간다 그럼 타이틀 하나 가져간다 네네 타이틀 하나 가져간다 오늘 와주셔서 그리고 너무 제가 이렇게 좀 초빙을 했는데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너무 감사하죠 1원자를 추천해 주셔서 멋졌어요 그리고 잘하셨고 고생하셨고 사실 승패가 중요하지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모이고 뭐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계속 이렇게 교류를 한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맞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선수 한번 좀 이렇게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백 선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선수 빨리빨리 디비쿠파 이래요 디비쿠파 선수 아 지금 다음 선수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파왕리그의 잊지마요였고요 옆에 디비쿠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